네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너무 많으시죠 즐거운 추석 경제 보내시길 바랍니다 쌀기심 재료 172 q&a 계속 말씀드렸고 대하출판 1번 되는데요 오늘 제목이 외경에 외경에 화염경화 담금질로 오히려 외경이 수축되었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질문 보시면 재질은 S45C 탄소는 0.45% 0.45 정도 되겠죠 외경이 450 이고 내경이 300mm 높이가 10mm의 외주를 이렇게 되어있고 두께는 10mm 정도 된다는 거죠 10mm 여기 450에 300 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주를 프레임 하더니 화염경화를 해가지고 경호층 깊이는 약 3mm 정도만 하면 외경이 수축되어 연마 여유 직경으로 약 1.5mm가 사라지게 됩니다 뭔가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답변을 보시면 당금질 변형의 원칙은요 빠르게 냉각된 측이 신장 늘어나고 늦게 냉각된 측이 수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데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사자성으로 제가 만든 내용인데요 이걸 줄여서 급볼소 이렇게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급하게 냉각된 쪽이 볼록 튀어나오고 늘어나고 선행된 쪽이 오목해지고 줄어선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죠 위링의 외주를 프레임 담금질 하면 외주는 담금지 시의 냉각위에 빠르게 냉각된 측은 보이지만 실은 바디, 내경의 쪽이 빠르게 냉각된 것입니다 라는 건데요 내경 측은 처음부터 가열되어 있지 않고 냉각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한대의 빠르게 냉각 속도로 냉각되어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열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열되지 않은 것은 무한대의 빠르게 냉각된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외주가 아무리 순행을 했더라도 급냉이 있는 것 같지만 무한대보다 빠르지는 않잖아요 무한대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에 늦게 냉각된 것으로 됩니다 결국 외부 이쪽 바깥쪽만 약 3mm 정도 깊이로 그 프레임으로 하고 바로 물을 뿌려서 담금질 시켜서 마르텐센트로 바뀌어 있겠지만 내부는 가열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의 냉각 속도가 무한대로 빠르고 아무리 순행해도 무한대보다 느리겠죠 그래서 급볼소 선행되기 때문에 오목해진다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주는 담금질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축이 발생된 것입니다 선행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링의 두께가 얇아서 가열에 의한 열이 내부까지 비치게 되면 외부가 내경보다 빠르게 능각기 때문에 외주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가했을 때 그렇게 차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링의 외주가 수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링 전체를 전교로 투입하여 500에서 600도로 예열하고 나서 외주를 다시 프레임 담금질 화염경화 이렇게 하면 외주는 바디보다 빠르게 능각되는 것이 되어 신장이 발생되기 때문에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전체를 다 500에서 600도로 가열한 다음에 외부를 화염담금으로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여도 연마유가 부족 결국 신장량이 부족하다면 예열 온도를 더 높여주라는 겁니다 더 많이 아까 500에서 600도 있지만 더 높여주고요 이걸 예열 온도를 낮추면 외주의 신장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이걸 참고로 해서 멸치라고 가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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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